네, 시민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양산시에서 전국을 오래 자랑하는 지가 2017년에 하고 6년 만입니다. 네, 그동안 3년 동안 코로나 테딩이라고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오랜만에 우리 시민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기자들은 우리 한반도를 넘어서 유라시아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해갔던 우리 전선당 오래봉원과 또 그리고 영축산 우리 금융산을 이 기원이 함께해 보이는 한자리에 보이는 아주 성사로 상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부터 여러분들을 좋은 기원으로 받으시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못 버렸던 또 훌륭한 예술의 기원을 함께 느끼고 우리 그동안 함께하지 못하고 또 많이 못했죠. 이제부터 우리 다시 뛰는 양산을 만들어 나가는 데 이 기원을 밟아보고 해서 더 큰 양산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